네 이천 공룡수목원에서 펼쳐진 블루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헤드가 공룡을 닮은 기타. 아 그렇네. 터트립니다. 번식이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띠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합을 짜고 인트로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무도 아무 얘기도 사전해 한 적이 없습니다. 공룡수목원이라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 블루스 페스티벌 하신 줄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공룡 닮은지도 몰랐습니다. 아 이거는 공룡이 좀 닮았지 않아요? 닮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공룡수목원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간 떠올랐어요. 그래서 공룡을 닮은 기타. 정말 대본 한 털도 없어도 이렇게 엮어가는구나. 합이 맞는데 맞아요. 합이 엉망진창으로 맞죠? 맞아요. 이상하네. 그렇죠. 코딩이 막 이상하게 되는데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왜 돌아가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작동이 되네? 작동이 되죠. 좋습니다. 저도 뭐 생전 처음 가봤는데 이천에서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공룡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움직여. 아 움직여요? 아 그 설치를 해놔 가지고. 잘해놨구나. 그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공룡수목원. 그렇군요. 공룡수목원에서 블루스 페스티벌로요. 굉장히 독특하네. 공룡블루스요. 다들 막 블루스 잘 치신 분 많다만. 관객도 꽤 있었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스 뭐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니까. 네. 아주 재밌어요. 공룡과 좀 어울리죠? 굉장히 빈티지하잖아요. 빈티지하죠. 19세기로 가는 게 아니고 백악기 말이에요. 굉장히 빈티지한 식이잖아. 주라기 뭐 백악기. 다시 가보고 싶네요. 근데 구경도 잘 못하고 막 공연 준비하라고 막 어수선했었는데 좀 맨정신으로 좀 가갖고 한 번 쓱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어렸을 때 애들이 한 번씩은 공룡을 다 좋아하고 크잖아요. 어린 애들 중에 남자애들 중에 공룡 이름 달달달 안 해 온 애가 없을 정도로. 공룡 뭐 좋아하셨나요?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멋있었죠. 그 멋있고. 선생님 공룡 좋아하셨나요? 그럼요. 뭐 브라케오스. 브라케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네. 그 테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케톱톱의 모델인데. 저는 벨로시랩터 제일 좋아해요. 벨로시랩터. 벨로시랩터가 약간 좀 뭐랄까. 아주 잔망스러운 치고 빠지는 느낌. 그렇죠. 이 앞발에 발톱이. 저는 그 공룡 피규어를 심지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탁 땡기면. 엉. 아. 이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우는 그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 가지고 놀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좀 어렸을 때 아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 어디 갔나 모르겠네. 참 공룡은 진짜 한 번씩은 어린 남자애들은 진짜 한 번씩은 다 좋아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닮았네. 이거는 제가 아까 딱 느꼈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가 딱 생긴 게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어렸을 때 공룡 좋아했었던 그게 있네. 바다구로 축 깔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 초식 공룡들의 입의 특징이 앞에 이 주둥이에 부리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끊어서 먹고. 트레케라톱스도 그랬고. 공룡 왜 이렇게 잘 알아. 제가 그 어렸을 때 공룡. 공룡 괜히 끊었다. 공룡 숨어간 얘기했다가. 인트로 가면 배각기로 가고 있네. 공룡 무슨 애들 보는 거. 공룡 백과서장 같은 거 읽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벽에도 붙여놓고 그랬던데. 네 맞아요. 요즘 애들은 이제 공룡 우리보다 종류도 훨씬 더 많고. 제가 친구 애기들이 보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름도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 때 있었던 애들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샘플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많은 종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때랑 달라. 우리가 알던 티라노랑 얘네들이 아는 티라노랑.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동안 이제 그 연구가 진행되면서 수정된 것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이슈도 많더라고요. 끝나질 않는구나. 끝나질 않아. 공룡의 털이 있었을 거 없었을 거. 그래 맞아요. 그래서 공룡이랑 진짜 비슷한 게 닭이라며. 맞아. 조류가 다. 조류가 다. 공룡의 후예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끝나질 않아. 공룡이가. 몇 번째라고 있는 거야 지금. 다들 남자들 어렸을 때 이 빈티지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빈티지한 거에 대한 이런. 맞아요. 열망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게 나 공룡 때문이다. 맞아. 공룡 때문이고. 공룡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커스텀샵 좋아하는 거야. 렐링 좋아하는 거야. 마지막에 불을 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에 그 공룡에 불을 지는 게 이제 파워레인저. 아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가 다 공룡 로봇을 타고 나왔어요. 맞아 맞아. 한국에 방영됐던 파워레인저가. 맞아 맞아. 미국판 파워레인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기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 공룡 때문이었다. 공룡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공룡수목원에서 블루스페이스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 볼게요. 코딩 완전 개판이네. 코딩이 엉망진창이야. 알겠습니다. 공룡을 닮은 기타 마이클 터틀. 그렇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클래식 S 모델이고요. 우리가 커스텀 클래식 S를 진짜 지겹도록 했어요. 정말. 그 3월에 사람들이. 큰 시간에. 제발 터틀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우리가 커스텀 클래식 S를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오늘은 험씽 험입니다. 근데 그때 험씽 씽 모델들 험씽 험 모델들 할 것 없이 진짜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500만원대 후반에서부터 600만원대 중후반까지 이 정도 가격 라인업이 나와 있었는데요. 정말 시리언들 넘버 600번 때 후반은 전부 다 우리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00 한 3까지 하고 나서 그 중간 거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700 한 40이 이제 저희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겨운 거 이상으로 저희도 지겨웠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마이클 터틀 대부분 점수가 80점 때 초반이 나왔어요. 네. 보면은 사운드 점수는 대부분 34에서 36 사이. 가성비는 보통 12, 13. 편의성이 한 17, 18 수준이었고 디자인이 보통 16, 17 선에 있어서 은총 씨가 사실 점수를 꽤 많이 하드캐리 하셨고 은총 씨는 80대 한 중반까지 나왔고요. 저랑 선생님은 79에서 80대 초반 언저리 정도 모여 있어서 점수는 총 한 80에서 평균 점수가 82 잘 나온 것들은 한 83 정도까지 가는 그런 점수의 분포도를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터틀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58만원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3 플러스 2mm 12프레티 뚤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 투피스의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 셀룰로 스트라커 피니시로 적용이 되어있고요. 넥은 웨이블 C 스탠다드 쉐임넥에 오일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클러스천 스택어드 골드 튜너 헤드 너트는 본넛의 너트 너비 41.91mm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열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6150 SS 프레시고요. 픽업은 자 여기 PD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페이텐트 디나이드 그 있죠? 페이텐트 어플라이드 포의 반대말로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그때 댓글 달아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또 PD라고 하네요. PD 헌버커 넥픽업 PD 브릿지 픽업 PD 미들에는 60년대 60S 싱글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컨트롤 1 볼륨 투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터틀 빈티지 특이사항은 하드웨어도 골드 플라스틱 픽가드도 골드입니다. 오 그러면 백금 백금 서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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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서스텐 버전 어마어마하겠는데 하하하하 하지마 미브라토로 서스텐 연결하지마 어우 좋다 그때도 그랬대 좋다 좋긴 좋아요 정갈하죠 정갈한 녹음용기타 오 나 터틀 나면 또 아프 하하하하 그때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열대역 좋습니다. 마셔가볼게요 이것도 기가 안 아프죠?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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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regrets 네 헤엑 4단 Dit 라하 로 이 로 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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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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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Росс이 높은 상황 순위자 한글자막d 자 오늘 험싱어 모델은 80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80 밑으로 내려간 모델은 없었단 말이에요 터틀의 마지막 자존심 80은 그래도 지켰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수성을 해냈어요 근데 다음 시간 터틀은 진짜 살벌합니다 700이 넘습니다 700이 넘어요 아 그래요 700이 넘어갑니까 719만원 지금까지 중에 가장 고가의 터틀이 거의 풀옵션인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가성비에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운드가 진짜 좋다 딴 데서 점수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유지할 수 있으나 요게 700이 넘어가게 살짝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시간에 흑보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촌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